이걸로 인해서 지금 벌칙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경이 전화 왔는데 나한테? 이경이 전화 왔는데 나한테? 어 그래? 받아봐 어 이경아 형님 어 버림받았습니다 어디야? 어디야? 버림받았어요 지금 혼자 탱고장에 있다고요 버림받았어요 지금 너 버림받았어요 야 너 버림받았어? 아니 오신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? 전소민 씨에게 선택받지 못한 당신은 지금부터 복수의 허신입니다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전소민 씨의 이름표를 뜯이는 승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전소민 감히 날 버려? 이러다가 버리면 아이고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어 이경이 괜찮은데 우리 지금 너 우리 지금 찾으러 가고 있었는데? 아니요 아니요 벌써 떠났어요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지금 아 진짜로? 자 일단 우리 형들 너 그럼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건가 그럼? 아 여기 탱고장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아 아 여기 문발동 554-3번지로 가시면 554-3 그렇지 다시 3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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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찢어놔야 돼요 오케이 지금 다 찢어놔야 돼요 오케이 다 찢어놓을 겁니다 어 그래 야 이따 보자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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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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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엔 불행 어 어 그럼 지석이 하나 지금 계속 있는 거구나 그러네 그러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빔 어? 저 노래 많이 나왔네 아니 근데 이경이 형이 여기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? 어? 어 이경이다 어 이경이다 어!! 어 이경아 아 아 이경아 continuing 버림받았어 얘 약간 버림받아 생겼다 우를를받 힐컷 탱고 추고 막춤 추락거리고 아 여기 진짜 안타깝다 안타깝다 야 지금 전소민 어딨니? 아 지금 저 탈락시키자마자 두 분이서 차 타고 떠났어요 야 이거 지금 전소민을 빨리 잡아야 돼 어떻게 가는 거야? 저희 뭐 해야 돼요? 자 여러분 잡고 싶으신가요? 네! 빨리 하고 갑니까? 빨리 잡아서 우리 지금 얘네들 빚지고 좀 난리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전소민 씨에게 몰래 GPS를 심어놨습니다 진작 쳤어야죠 그 GPS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입니다 8명이 각각 롤러스케이트를 신고요 릴레이로 밀가루를 퍼서 텁에 반만 채우시면 바로 성공입니다 빨리 전소민 찾으러 갑시다 자 갈까요? 가자 전소민 잡으러 가자 파이팅 전소민 잡자 가자 많이 퍼 많이 퍼 이거 계속 가야 돼 계속 밀리 계속 계속 쉬지 않고 쉬지 않고 흐리지 말고 흐리지 말고 아 거의 다 담았어 잡고 좋아 좋아 자가 치지 말고 진짜 한 번 더 종국이 형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야 아이 아이 그러고 말지 아 왜 웃음이 나 야 석진이 형님 그자 석진이 형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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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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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조금 있어 아주 조금 아 이렇게 해서 언제 해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터무늬도 없어. 빨리, 니 파이팅 좋아, 지금. 오케이, 오케이. 웃겨, 웃겨. 아, 저거 앞에 자리 바꿔야겠는데? 왜? 아, 바꿔 자리. 아, 코에 자꾸 들어가. 야. 야, 잠시만. 아, 코에 자꾸 들어가. 야, 광수야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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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글렀다. 다시 가요, 다시 가요. 아, 너 왜 자꾸 이렇게 속도해. 너무 쏟아. 아니, 너무 쏟아. 형, 광수가 떠야 돼. 왜냐면 너무 배워요. 이, 받는 걸 못하네. 이게 너무 낮아요, 우리. 내가, 내가, 내가. 이렇게 한번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어, 많이 온다, 많이 와. 아, 저 둘 누가 붙였어, 아이씨. 저 둘이 붙이지 마. 아아! 가려갈게, 가려갈게, 가려갈게. 아이, 됐어, 됐어. 아이, 됐어, 됐어. 집어쳐, 집어쳐. 저 딱 잡아줘야 돼, 앞에서. 그래, 잡아줘야 돼. 야, 광수야, 네가 확 숙여야 돼, 고개를. 코에다가 붙지 말라고? 코를 막잖아, 네가. 걔 어디다 숨으시라는 거야? 됐어, 됐어, 끝났어. 야, 글렀다. 야, 글렀어. 아, 둘이 뭐해. 야, 다 엉망진창이다. 아, 제발. 아, 저게 뭔지 아잖아. 야, 전소민이고 뭐고 찾지 마. 그냥 롤러나 타. 이건 발 안 돼. 도전. 도전. 가자. 준비. 팀. 야, 완전 산이다, 산. 이야, 완전 산이다, 산. 이야, 완전 산이다, 산. 어떻게 해. 괜찮아, 괜찮아. 나쁘지 않아. 빨리 빨리 빨리. 야, 스피드가 더 죽여, 스피드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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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와. 야, 거의 반 찼어, 반. 우와. 됐다. 되겠다.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. 야. 자, 라스트, 거의 다 왔어.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아, 아.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, 될 것 같아. 뭐야. 자 미션 성공입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대박이다 와 이제 전소민 빨리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전소민씨의 gps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바로 충격하셔서 빨리 가자 빨리 가 전소민씨의 이름표를 뜯으시면 바로 성공입니다 빨리 가 렛츠고 자 빨리 가서 잡자 뜯어버리죠 이름표를 그냥 일단 내리자마자 누가 튀어가가지고 전소민 이름표를 바로 뛰어버려 잡아 뜯어 뜯어버려 이빨로 뜯을게요 이형씨 열받았어요 아니 이경이한테 줍시다 우리가 야 지금 gps로 안 잡히냐? gps 움직이다 봐봐 움직이고 있어요 형님 와 전소민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냐 어 소민 누나 어? 의심해라 통화돼? 어 가고있다 전화 왔나봐 어 됐냐? 내 앞에 석진영님 있다가 기다려봐라 누구야? 전소민이 전소민이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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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경이 너는 왜 터치를 하는데 이경이한테 속네 야 이는경 너 아 나 진짜 어쩐지 전화 오는게 이상하지 어 지석이 형이 전화 왔는데요 어? 여보세요? 여기는 불타는 복수심에 불타는 지석이야 뭐야 형 까였어요? 지석이 형 뭐야? 지석이 형 까였어? 소민이한테? 야 이런 얘도 까였나 봐 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니 소민이는 원래 그러니? 난 진짜 몰랐어 드라마를 6개월을 찍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할 줄은 몰랐어 화가 많이 났네 지금 아 너무 진짜 나 너무 멘붕이야 화가 많이 났네 지금 화가 많이 진짜 나 너무 멘붕이야 형 어 내가 찾아갈게 아빠 오세요 오케이 전세민 네 이름표는 내가 떼어줄게 내가 떼어줄게